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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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 커피인가 봐 요령 커피 골칫커피 띵 망고 주스다 민고야 신발이 너무 겹치는데 다른거야 다른거야 다르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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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놀았지? 그치요? 아니요. 아이크림을 빼놓으면 안 돼요. 아이크림은 에스티로더의 뉴트리셔스, 액티브, 트레멜라, 하이드라, 포티바인, 아이밤. 이게 아이밤이라고 적혀있는데 근데 제형이 엄청 묽거든요? 밤타입의 그런 바비브라운의 아이크림은 굉장히 되직한 밤타입인데 그러한 느낌은 아닙니다. 아이크림은 네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라줬어요. 크림은 이 한율 어린쑥 수분진정 크림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낮에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제가 경주에도 오늘 낮 기온이 27도라서 현석이랑 저랑 엄청 많이 더워가지고 고생을 하고 왔는데 근데 또 저녁 때문에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일교차가 그만큼 심해지면 트러블도 피부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막 나기를 시작하거든요. 뾰루지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가 마스크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 이럴 때는 제가 평소에 쓰는 그런 스팟젤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얼굴에 좀 수분 진정감을 줄 수 있는 크림으로 전체적인 코팅해주는 걸 저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이 어린쑥 향을 딱 맡았을 때 꽃집에 들어갔을 때의 그 향기로운 그런 느낌으로 향이 또 너무 저한테는 좋아서 오죽하면 이 어린쑥에 이거 룸스프레이인데요. 자연의 향을 풍길 수 있도록 사용하는 편입니다. 디퓨저도 있어요. 어린쑥 디퓨저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사서 집에 깔아놨을 때 그 안정적인 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수분 크림은 딱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할 때에 굉장히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우리가 잘 흔히 아는 약간 수분 크림의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롤링감이 잘 돼서 피부에 펴바를 때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 이야기를 하다가 쓱 그냥 지나가버렸는데 지금 만졌을 때 굉장히 끈적임이 없고 피부가 굉장히 좀 찰져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코팅만 싹 씌워지는 그런 수분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숙도 어릴수록 힘이 좀 강하다고 해요. 24시간 피부에 수분 장벽을 채워줄 수 있는 크림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방문하는 올리브영에도 이 한율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전 영상에서 화장품 패키지에 분리수거하는 거를 우리 메이든 파괴랑 함께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처럼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아더라고 적혀 있어서 재활용이 좀 어렵다. 분리수거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패키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율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하고 에코 브랜드리한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었나봐요. 이게 제가 여행 다닐 때마다 자주 쓰는 로우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캐리어인데요. 한율에서 굉장히 착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올리브영에서 5월 한 달간 판매하는 한율의 계획 세트인데 보여드리면 화장품을 구매를 하면 2차 패키지 즉 박스 같은 것들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이 파우치입니다. 이 파우치는 그냥 만든 소재가 아니라 플라스틱 재활용 원사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미 얘도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파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는 화장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절감 리필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분풍 용량이랑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이 제품을 쓰시다가 만약에 다 썼다 그러면 요리필에 있는 내용물을 담아서 한 번 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1 플러스 1입니다. 1 플러스 1 화장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 동시에 파우치랑 그리고 화장솜까지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기레 세트니까 저는 굉장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파우치를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패키지를 한 번 덜 쓰면서 여러분들은 환경을 생각을 하고 또 브랜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 밖에서 저녁을 먹을 예정이에요. 고기 되게 잘 구우시네요. 눈이 너무 아파요. 너 렌즈 뺐어? 안 뺐어. 오늘도 산미구에 움직이자. 등이 너무 따뜻해. 먹기 싫어서 조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최소한이 다 했어. 오늘도 엉망진창 전이었어. 진짜 둘 다 근데 요리 못한다. 상추 하나 올리고 고기 하나 올리고 내가 봤을 땐 우리 자기 전에 물 진짜 많이 먹는다. 수영벽이 거기다 주네? 옛날 건데 여자친구 사람. 그치 지금 뭐한 거야? 아이고 부럽하지 마요. 너가 뭐 하나 가르쳐 주시기야. 뭐야 저기 배 들어온다. 얼굴도 금방 빨개졌어. 응. 이것 좀 먹었다고. 응 자기 전인데 뭐 먹어. 교수 먹을 거야. 우리가 또 네 우리 오늘 많이 먹긴 먹었어. 응지. 응. 야. 가루 많이 떨어졌는데. 얘는 한 번 더 못 써보고 갑니다. 어 이거 아예 스파 기능도 있네. 뭐지까? 스파 기능도 있는데 나 쓰고 싶은데. 아까 고기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한숨 자다가 일어났어요. 우리 선배님 너무 많이 주무시다. 진짜 거의 뭐 푹 하고 죽던데? 나이는 목소리나.